래퍼 노엘의 있던 범죄 행위에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노엘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는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노엘이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국회의원인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자기 아들의 행동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다른 정치인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국회의원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 천박한 행위다. 반성하지 않는 노엘의 자신감이 장 의원의 권력에서 기인했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장재원 아들을 구속수사 엄벌하라는 또 다른 청원도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청원 역시 3,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해당 청원인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양반 자식이라 봐주고 아비가 관직에 있다고 봐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노엘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노엘은 지난 18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물멸화 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실원 확인 요구 등에 불응하며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노엘을 현행방으로 체포했으나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해 우선 귀가 조쳐있고 조만간 노엘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엘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부에서 면허치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지난 2월과 4월에는 폭행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장 의원은 아들 노엘이 무리를 일으키자 윤석열 대선 캠프 상황실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만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권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